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의원 허준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YC가 24% 급등을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2000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반도체 종목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자에도 반응이 있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은 워낙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밑에 유한양행 블루엠테 제약바이오가 강했었고요. 또 YC 반도체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제주 반도체도 있고요. 또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들 포함이 되어 있다. 최근에는 계속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거의 23,000원부터 거의 1,000원까지 말도 안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AI의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비중 추가하지 말자 올라가는 거 보고 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시장에 대한 악재가 원래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좀 있었고 이 경기 침체는 결국 금리 인하로 잡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가 되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저는 바이오하고 반도체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어제 미국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미컨톡터를 보면요. 엔비디아가 8% 상승했죠. 또 프로드컴 6.7%, AMD, 퀄컴, 인텔까지 대부분 다 반등을 좀 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만에 무려 8%나 상승을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주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젠슨왕이 준 추석 선물입니다. 추석 선물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는데 어떤 이유였냐 엔비디아가 사우디에 인공지능 가속기, 엔비디아의 칩을 수출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동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젠슨왕이죠. 대만 사람인데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기대감이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또 동반이 돼야 되는 건데 2분기까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오는 게 아니냐, 거품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하지만 2분기도 예상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했었고 3분기 역시 예상치 상위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2등, 잠시 1등까지 갔었죠. 2등인 기업이 말도 안 되게 실적이 증가하는 건 사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마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젠슨 황이 뭐라고 그랬나요? 인공지능 호퍼나 블랙의 칩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동을 받았다고 인공지능 AI의 미래를 낙관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연설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킬 기회로 여겨져 있고요. 사실 시장은 반등을 하는 걸 모두 기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아침에 무려 8%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나 YC에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 우리 YC는 삼성전자의 테스트, HBM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콜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HBM 투자 확대를 위해서 YC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HBM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테스트 장비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9월 말에 HBM 5세대죠. HBM 3E 모델 5세대 12단 지금 콜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9월 말에 콜테스트의 결과가 나올 거라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콜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지금 삼성은 사실 좀 억울하긴 합니다. HBM으로 상승한 게 전혀 없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결국 주가는 실적이 반영되기 마련이죠. 자 결국에는 HBM 3E 12단을 공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3분기부터 3분기인데 거의 끝났죠. 4분기 4분기부터 바로바로 양산을 해서 공급할 준비를 다 대부분 마쳤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YC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삼성전자는 이 12단 더 많은 디뎀을 공급을 함으로써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의 선행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 있죠. B100, B200, 또 GB200까지 프리미엄 라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출하를 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HBM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하반기부터 출시를 하고 프리미엄급은 2025년 1분기부터 출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전에 당연히 양산 준비가 모두 마치고 공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 4분기부터는 정말 크게 급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확실하게. 그러면 당연히 YC도 저점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가겠죠. 저는 비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강하게. 제가 내려올 때는 계속 사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다리자.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다시 추세를 꺾어갈 때 이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사실 좀 말도 안되게 많이 빠지긴 했었죠. 지난 8월 5일 블랙몬데이의 저점을 깬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좀 깼는데요. 사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동심 만기일이라서 지수 플레이를 위해서 좀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할 거고요. YC는 더 먼저 반응을 하겠죠. 중소형 주니까. 지금은 절대 매도를 해서는 안되는 구간입니다. 특히 이렇게 내려올 때 마음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 심리가 올라오니까 물을 타다가 아유 분졸 왔으니까 그냥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면 타점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가져갈 것이냐 기술적인 반등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시간 타점 또 실시간 브리핑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샀어요. 물 타고 물 타다가 분졸 와서 매도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계좌를 오상향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 허준과 함께 하실 분 실시간 브리핑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1입니다. 여기로 YC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YC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된다면 저는 정고점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구간 있죠. 여기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얼마냐면 19,000원 정도 되죠. 19,000원 19,000원을 돌파하면 저는 신고가 갱신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즉 중요한 게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느냐 이걸 보면서 추적을 하면서 계속 대응 전략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셔서 수익을 내실 분은 YC 남겨주시면 되고 자 제대로 추세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대를 해도 되는 자리예요. 기대감이 불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4분기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게 반도체가 다시 주소주가 되는 건 정말 순식간에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 꼭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저와 함께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무료입니다. 무료 돈을 받지 않아요. 자 제가 매일매일 두 종목씩 공략을 해서 종목을 좀 드릴 겁니다. 원래는 이제 하루에 3%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요. 오늘은 좀 수익이 많이 났죠. 오늘 거 보여드리면 자 블루엠택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 조작이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봉을 다시 누르면 다시 없어지거든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이제 나오죠. 자 블루엠택 보이시죠. 여기서 3번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 둘 3번 매수했고 여기 5%에서 2번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3% 이렇게 먹고 나왔다. 합치면 5% 한 번 3% 한 번 이렇게 좀 했고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평균 매수가 22,200원 써있죠. 매도가는 23,350원 그리고 한 번 더 또 올라가서 한 번 더 매수를 했죠. 자 23,200원에 사서 23,700원 23,950원 이렇게 두 번 수익을 좀 냈고요. 이거 합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5%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입니다. 오늘 좀 많이 냈어요. 기분이 좀 좋은데 뭐 그래도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8%의 수익을 좀 냈고 또 하나 SK ETERNICS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건 3분봉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매매 마크 내역 조율을 누를게요. 누르면 왜 안 나오죠?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두 종목씩 드린다는 거예요. 나왔네요. SK ETERNICS 보이시죠? 여기 매수하고 여기 매수했고요. 여기서 매도를 했다. 마찬가지로 6% 정도 나왔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수가, 매도가가 적혀 있습니다. 매도 평균가는 2만 600원 매수 평균은 얼마죠? 1만 9,400원 그러면 6.1% 정도 수익을 좀 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두 종목씩 수익 낼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블루엠텍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드릴 건데 제가 도와드리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하고요. 또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잘할 수가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1 번 복리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이게 복리의 효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 한 달에 수익이 나오니까 첫 달이 지나면 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800은 재투자를 하세요. 그럼 1200이 되고요. 재투자하면 2000, 3000 최종적으로 5000만원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5000만원 만드는 겁니다. 복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5000만원이 되면 재투자는 안 해요. 이거 고정시키는 겁니다. 5000만원에 3%면 얼마인가요? 150만원이에요.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 예를 들면 블루엠텍 매수가는 10,000원이다. 매도가는 10,000, 3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기 독립이라고 써있죠. 독립이 뭐죠? 혼자서 일어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건데 6개월 아니면 길면 1년 정도 저와 함께 하신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종목을 드리지 않아도 직접 주도주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바로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너무 좋은 말이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제 기준은 뭐냐면 저는 노후생활이 경제적인 자유에 매우 중요한 포커싱을 마쳤는데 언젠가 우리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들 기준으로요. 저는 전업투자하니까 은퇴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근로자분들은 은퇴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노후생활을 20년 동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쓰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건 나만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삶 생활자금 여유자금 등을 만들 수 있으려면 주도주 매매법이 필수입니다. 필수. 5천만 원으로 매일매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수익을 낼 수가 있으면 수십억 필요 없어요. 경제적인 자유 아니 저기 뭐야 건물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욕심 없이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릴 거니까 함께 하셔서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아들이 제 노후를 담보해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효도하면 좋겠지만 저를 먹여살릴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결국 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경제적인 자유를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미국 대선주 갈 거다 갈 거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우리 바이오를 보시면 지난 화요일에 상한가를 좀 갔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TV 토론회가 있고 하나만 더 어제는 SK 이터닉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것도 미국 대선주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일정이 있었고 지금은 사람이 관심이 없지만 9월 10일에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미국 대선에 대한 자 이거 진행을 하면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관련주가 급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빠르면 이번주 슈팅 늦어도 추석 연휴 이후에 다음주에 추석 쉬고 와서 돌아와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30% 50% 2분할 매도를 좀 할 거고요. 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500만원 이상은 가져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번호는 똑같아요. 010-5904-8931 급등주 급등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모두 다 무료로 종목을 드릴 겁니다.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휴무고요. 목금 이렇게 드릴 거고요.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버티면 안됩니다. 절대 적어도 10월 중순에는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갖고 있자는 게 아니고요. 이번주 다음주에 슈팅이 한번 나오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나오면 이거 먹고 나오자는 거예요. 계좌에 마이너스 20% 혹은 마이너스 15% 30% 이런 종목이 있으시다면 이 중에서 적어도 절반만 절반만 정리를 하세요. 매도를 하셔서 우리 대선 테마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함께 하신다면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식한의원 허준과 함께 급등주 자발 보실 분 꼭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YC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했는데 고생으로 우리가 끝내선 안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어야 되고요. 결과를 열매를 우리가 달콤한 열매를 가져가야 된다. 오늘 좀 밑고리를 달면서 밀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도체를 주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호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시장이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라는 관점 또 하나 그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꼭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YC 주주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기회가 왔어요. 기회는 잘 살리시길 바라고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